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림의 수속에 상승망을 맺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지수가 호주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1930선을 가뿐히 넘기면서 마감했는데요. 장중한 때 1940선도 처치하기도 했지만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 순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의 시청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각기 다른 업종을 사들였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 침대에서 자는데 꿈을 두 개 꽂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꽂다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코스피 그중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사는 종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주로 사는 종목군이 있었던 반면에 또 기관이 주로 사는 종목군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지수에 대한 관련 있는 종목군들을 아직까지도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게 바로 또 오늘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코덱스 200에 대해서도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유럽과 그리고 중국의 훈풍 자체를 좀 더 인식을 하고 거기에 글로벌 장세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지션이 좀 달랐는데요. 음식리 업종을 비롯해서 금융업종 그리고 중용주 쪽에 패턴을 조금 잡았다는 거죠. 그만큼 대형주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과정이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기관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뱉어내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에 맞추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관의 포지션부터 한번 보시면요. 음식리 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해서 어제부터 연예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용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벌써 바스켓 자체를 조금 바꾸어 가는구나. 안에 주머니 안에 다른 종목군들을 지금은 담아놓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조금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공통점 자체는 시장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낙폭가되어 종목군을 매수로 하는지 아니면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에 한 번 더 숟가락을 얹는 게 바로 외국인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낙폭가되었던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밥상을 차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왜 이렇게 포지션을 취했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같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 번 보시면 현재 지금 도취가 두 번 이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 같은 박수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의 어느 정도 마음 속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매수권, 과열권에 어느 정도는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을 하겠다. 이런 속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책을 정한 게 바로 외국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국인의 손을 좀 더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선택했던 경기 민감주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유럽의 이런 상승세 자체는 전차군단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선주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유럽의 상승 자체는 어느 정도 선박 금융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수주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조선주도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갔어요. 또 한번 포지션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제약업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늘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제약업종에 대해서 큰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죠. 같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포지션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IT 종목군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관과 같이 매도세를 보였던 반면에 중요한 것은 제약업종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같이 보였냈다는 거죠.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약업종, 오류정밀기기에 대해서 좀 더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 테마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사람들은 바로 기관이구나. 기관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그룹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IT 부품에 대해서 큰 매도세를 보이는 게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죠. 일단 오늘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과매도권의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일 시장에서 누가 IT를 다시 한번 올려줄까 아니면 둘 다 손을 놓을까 다시 이런 매수세 자체가 모두 코스피 쪽으로 옮겨갈까 내일 시장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패턴, 상승 시그널에 놓여있는 그런 딱 분기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는 시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과연 갭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갭 상승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IT라든지 바이오 지하권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유럽 경기 회복에 따라 조선주에도 관심 있게 보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흐름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트론 추천해 주셨는데요. 장중한 때 손자가에 가까운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파트론 같이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버퍼링이 좀 걸렸는데 파트론 주가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출해가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었던 돈 오늘 다 뺐죠. 일주일 동안 올랐던 거 오늘 다 뺐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16,9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지금이 이 가격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단 자체를 16,700원으로 잡으시고 16,7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몰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론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 IT에 대한 그리고 스마트 부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물량이 상당 부분 배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트론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때는 아 스마트폰 관련주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반등 타이밍을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는 16,700원 꼭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3 그리고 갤럭시 기회의 출시를 앞두고 이런 변동폭 자체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대신 가격대만 한 번 더 지지를 해준다면 시장의 이탈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물량에 대한 손박힌 과정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 좀 더 홀딩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만 16,700원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파트론 우선은 보유고 손절가 16,700원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로전문위원회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화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박클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금일은 우리가 기업 가치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침반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PR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 보면 퍼 맞죠? 몇 퍼 그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업 가치에 대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PR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기업의 순이익과 관계되는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는 내용을 제가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씹어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뜻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PR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수치 이상을 표현하는 거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딱 두 단어가 좀 더 나오죠. 아 주당의 시가 그리고 주당의 이익을 나눈 수치다 라는 부분 그럼 이런 표 자체를 좀 더 식으로 나타내서 본다면 주가의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하면 그 바로 자체가 주가의 수익 비율이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R을 볼 때 딱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PR 높으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 아니면 고PE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0보다 낮으면 우리가 저 PR주 우리가 가치주라는 대개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가 보시면 밸류션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PR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 번 넘어가서요. 또 같이 보시면 EPS가 또 나오죠. EPS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인데 아까 전 화면에서는 우리가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눠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나왔다면 이걸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당 순이익이 바로 EPS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벌어들였던 순이익을 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면 제가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만약에 치킨 가게를 하는데 10명이서 상당히 크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10명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명을 나눈다는 거죠. 10명을 나눴을 때 인당 순이익이 되겠죠. 10명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10명 거를 나눴다고 하면 다 마진 제외하고요. 마진에 대한 부분 다 제외하고요. 그래서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이익이 있겠죠. 그 순이익 자체를 10명이서 나누기를 하면 우리가 인당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서 바뀌는 게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면 주당 한 주당 돌아가는 순이익을 EPS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PR도 좀 더 쉽게 우리가 본다면 주가의 수익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비율 비율이라면 특정 주식 여기에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거죠. 한 주당 수익이 수익의 몇 배인가 이 주식이 평가받는 게 몇 배인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낮게 형성이 된다면 수익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구나 가 되는 거고 대신에 높게 된다면 수익의 값어치를 보다 넘게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라면 이게 EPS가 되겠죠. 주가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주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시장에 한국타이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주가가 얼마였죠? 6만원 6만 9백원 이라면 6만 9백원 나누기 EPS 한국타이어에 EPS를 나누면 아 이게 바로 한국타이어에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인지 나오겠구나 라는 말이죠. 나았는 상황에 대해서 10보다 작으면 아 좀 더 아직까지 저평가가 돼 있는 국면이구나 라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0보다 높으면 아 지금은 좀 더 오버히팅이라든지 고평가라든지 이렇게 얘기들 하곤 한다 라는 통상적인 부분을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좀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식을 먼저 적어놔야겠죠. PR은 아까 전에 주가 나누기 주당순 얘기였죠. 제가 명필이라서 다들 잘 못 알아보실 겁니다. 맞죠. 주식 가격이 현재 5만원인 주식의 주식의 한 주당 주당 순이익이 만원이다. 주당 순이익이 EPS가 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PR은 얼마인가. 자 주가의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하면 바로 PR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5만원이 되겠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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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EPS는 바로 만원이었죠. 만원을 나누면 바로 5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5배 싸네? 좀 더 저평가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조금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야, 어렵네 라고 하다가도 풀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잠깐 조식이나 하셨던 분들은 야, 이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라는 반응을 좀 보이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R은 뭐였습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순이익이었죠. 그러면 주당순이익은 EPS는 뭐였습니까? EPS는 뭐였죠? EPS는 주식수 나누기 순이익이죠. 자,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단기 순이익 순이익이죠.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죠. 자, 요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발행 주식수 주식수가 보자 1억이죠. 1억 2,300 875만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이 8,218억 원 그러면 현재 주가는 6만 1,400원 이럴 때 PR은 얼마인가 그럼 EPS부터 우리가 먼저 구해야지 PR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요거 계산하기에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한 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볼게요. 일단은 자, 단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였죠? 8,218억 이었죠. 8,218억 8,218억 그리고 주식 발행수가 얼마였죠? 앞서서 1억 2,300만 8,700 아, 12억이죠. 12억 3,875만 5천 주죠. 그러면 이거를 또 같이 자, 뒤에 세 자리 천 단위는 생략을 하고 같이 보시면요. 그리고 주가는 6만 1,400원 자, 그럼 PR은 9.2배가 형성이 되네요. 현재 자, 그럼 퍼는 6,634가 퍼고요. 거기에 대해서 PR 같은 경우에는 9.26배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매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계산기까지 제가 쓰는 거를 들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잠시 단위가 좀 헷갈렸습니다. 잠시 단위가 헷갈린 거 정말 죄송하고요. 자, 우리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PR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길래 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저평가라고 할까 과연 저평가의 기준이 뭐길래 왜 우리나라는 항상 저평가라는 말을 들을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에 대한 증시 평균에 대한 PR이 13.3배죠. 아, 전 세계적으로는 좀 더 고평가가 돼 있는 국면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진국에 대한 평균 PR은 13.9배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1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머징 시장에 항상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 자체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돈이 흘러가기는 힘들죠. 돈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돈의 흐름이 옮겨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 당연히 가치적인 부분이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의 평균은 얼마일까? 아시아 증시가 요즘 들어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PR은 11.6배입니다. 11.6배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 13.4배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4.6배죠.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보면 아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고평가되어 있구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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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PR로 기인해서 우리가 가치를 매겨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달러와의 강세에 의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다시 한 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중국 대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에 대해서 권장하는 편이고 다른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숏 모멘텀으로 보자고 했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PER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기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보는 눈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 13.4배죠. 그리고 홍콩 14.7배고 홍콩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금융의 허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10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브라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 쉽게 우리가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접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가 가격과 연관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 자체에서 돈을 유입시키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 지금 13.4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남아공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허브라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브릭스에 대한 국가 중에 한 개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3.9배 그리고 대만 13.5배 중국 8.8배 그리고 한국이 8.3배로 형성되어 있죠.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PR 기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지수료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아니면 전문가에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8에서 9배 그리고 상당히 낮습니다. 글로벌보다 훨씬 낮습니다. 말을 하는 게 다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얘기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주요국에 대한 1개월 전과 일주일 전 그리고 현재에 대한 PR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낮은 곳을 몇 군데 골라볼게요. 높은 곳 두 군데 그리고 낮은 곳 두 군데를 골라보면 높은 곳은 지금 말레이시아 그리고 멕시코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러시아가 그것보다 더 낮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뒷부분에 PR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어느 정도 북한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높게 형성 13배에서 14배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한국에 대한 PR 수준이 나오는데 일단은 선진국 대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82.6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신흥국 선진국 대비해서는 59배 그리고 신흥국 대비해서는 82.6%대로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PR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PR의 단점은 현재 이익규모만을 평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은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고요. A라는 기업은 라이징스타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 두 군데가 똑같이 단기순위가 그리고 주가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가 똑같았다고 했을 때 PR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배 10배로 간다면 기업의 가치는 똑같다가 되는 거죠. PR만 따진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이징스타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고 표현을 하겠고요. 그리고 B라는 기업은 현재의 캐시카우 시장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봤던 아르헨티나나 러시아가 왜 이렇게 P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가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아시아 중에서 그중에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척박한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분야가 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가장 좋은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성장성을 참고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었을 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라이징스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업종의 평균 PR은 37.9배죠. 그러면 조선업종의 평균 PR은 8.4배입니다. 아 그러면 조선업종이 훨씬 더 투자 메리트가 있구나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업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학업종의 평균 PR은 12.6배입니다. 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 조선업종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당연히 제약업종이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만 본다면 가치만을 본다면 조선업종이 좋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을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있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 관련주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있겠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PR에 대해서는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잘 되는 부분이 바로 PR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기관은 성장성에 대해서도 끝없이 투자를 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실적이라든지 객관적 투명한 공개가 아닌다면 그렇게 큰 규모의 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아,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종목군은 필히 PR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몇 가지를 좀 집어서 같이 PR과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치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의 분포가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궁금하신 종목 아무거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많은 종목들이 떠오르는데 먼저 한일이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 예.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기업의 가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일이와의 주가 추이를 한번 먼저 보시면 자, 현재 18,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상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주가가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일이와의 가치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주가는 더 갈까 여기서 우리는 더 사야 될까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일단 현재에 대한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이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기보고서를 한번 보시고요.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떠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산이 있겠고요. 자본과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매출총이 그리고 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결단기 순위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적 반기에 대한 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금액 자체가 형성이 됐는데 361억 5,668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361억 5,908 3,6,1,5,6 6,8,1,5,7 단기 순위액을 적어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발행수를 아셔야겠죠. 주식 발행수는 어디에 적혀있냐면 제가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업 분석표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발행주식수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행주식수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주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주는 한일이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발행주식수를 같이 적어주시면 어느 정도 주가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뒷자리, 천자리는 제외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얼마였죠? 현재 주가가 17,650원이죠. 그러면 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의 EPS와 PR의 가치를 보시기보다는 반기 EPS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18,350원에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까지 실제적으로 한일이야의 가치는 18,350원이 맥시멈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는 18,500원에서 멈췄던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18,350원까지는 현재 현재 예의무기까지의 가치라면 만약에 한일이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분기까지는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 과연 여기에서 실적 자체가 반기 EPS를 변환을 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이만한 실적이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18,350원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많이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18,350원 자체가 지지점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3분기, 4분기가 좀 더 낮게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이 가격을 맥시멈으로 해서 박수권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3분기 4분기는 4분기는 우리가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수기적인 관점이 들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거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유럽과 중국에서 불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치를 봤을 때 1분기, 2분기를 선방을 했다면 주가 자체는 일단 2분기까지는 가격이 18,500원 선에서 분포가 되었겠지만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주가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PR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350원에서 일단은 1차적인 매도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고점은 18,500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보겠나요? 요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현대차는 어떨까요? 현대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시면 현대차 지금 주가가 242,500원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한 게 정해져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행주식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한일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만 우선주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주만 계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가치가 나왔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다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현대차의 적정 주가 그리고 적정 가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 PR 10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발행주식수를 같이 더해야겠죠. 발행주식수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일단은 발행주식수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이 더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선주가 그러면 발행주식수 총주식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는 부분과는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PR을 구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발행주식수를 자, 뒤에 자리는 똑같이 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얼마였나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9조 563억이죠. 9조 563억 2012년 결산 기준으로 그리고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 563억 숫자가 많이 복잡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잘나가는 기업일수록 버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발행주식수도 똑같고 삼성전자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하면 한 20분 걸리겠죠. 쳐놨는데 20분 걸리겠고 시청자분들에게 원활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고 그리고 한 화면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얼마죠? 현재 주가가 한 20 네, 현대 주가가 지금 242,500원이죠. 242,500원이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2,500원 자, 그러면 원래는 적정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30만원 선까지는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PR은 7.6배였습니다. 7.6배였기 때문에 10배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된다면 바로 31만 7천원의 적정 가치를 가지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쉽게 가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변수가 있었던 게 바로 에나약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조금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요타도 8배 그리고 현대차가 7배로 형성이 돼 있었다면 도요타에 좀 더 외국인이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나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이 사라지는 마당에 현대차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2,500원 현재 주가가 PR1로 따진다면 7.6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실적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현대차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기조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31만 7천원대를 한번 같이 PR10배짜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고가가 되겠죠. PR10배라고 가정을 안 되면 신고가가 되는 패턴이겠고 그러면 주가를 우리가 월봉성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흔히들 우리가 삼중바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기조로 이어질 확률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앞서 있던 과정 고점이었던 27만 2천 5백원 자리를 그때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PR수치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PR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죠. 그만큼 내려갈 때마다 저평가가 돼 있는데 왜 파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 현대차가 꼭 10배가 아니더라도 9배만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좀 더 싼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들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아직까지 상대적인 가치 주가의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 같이 한번 한 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을 볼까요? 하도 변동성이 커서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면 상당히 급락과 급등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간에 매매 패턴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의 업종 자체는 바로 뭡니까? 바이오 제약 주장 바이오 제약 업종이라면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평균 PR은 얼마일까요? 같이 보시면요.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PR 10배를 기준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업종 PR이 37.7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종의 평균적인 레벨이 바로 37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있구나. 가치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나는 셀트리온의 가치를 보고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가치로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P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제조업이라는 특성 상황이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R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하지만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는 27.6배였다. 그러면 같은 업종에 대해서 대표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게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높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그릴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보시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주가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월달 같은 경우에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있었죠. 1월달에는 주가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한 정도가 되겠네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이 정도 지금 5만 2천원대가 이 정도의 적정 주가라고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오늘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4만 9천 5백원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5만 2천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던 게 분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5만 2천원 자리에 급등락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만 2천 3백원 기준으로 5만 2천 3백원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1차적인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5만 2천 3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고 다시 한 번 더 오버히팅된 부분이 5만 2천 3백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PR에 대한 산출 가치를 안 매기는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제약 테마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라도 어느 정도의 업종 PR과 연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가치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만 2천 3백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그 5만 2천 3백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을 때 그때 한 번 실적을 보자는 거죠. 실적을 보고 아 실적이 좀 더 좋아졌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은 베팅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졌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5만 2천 3백원을 뚫는다면 그때는 아 오버히팅이 좀 되는 구간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어차피 높으면 높은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응용을 하고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PR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딱 맞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보다는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높은 PR을 가지는 만큼 중요 가격에 대한 적정 주가가 2만 5천 3백원이면 그 가격을 보고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그룹은 고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 저평가 구조로 이어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갔을 때 우리가 실적을 보고 만약에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적이 긍정도 나타났을 때는 다시 한 번 이 가격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의원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해 주신 분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